안녕하세요. 골수에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1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에 장중 3,2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리 연속 외수하고 개인도 3일 만에 다시 외수에 동참하면서 장중 3,204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현재 0.3% 정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3,190선 초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 6거래로 연속 올랐던 코스닥은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1,01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36% 난폭으로 1,01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액면 분할 후 거래가 재개된 카카오가 장 초반 18%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는 윗고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12만 원선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 기업들의 부족의 편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LG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간밤 나스닥 시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는데 오늘 국내 가상화폐 관련 주들은 일제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들 꼼꼼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또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방송시간 이외에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오픈 채팅방 참여해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하고 그래도 코스닥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도 이제 발언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슈들도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원래부터 빠진 흐름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졌던 건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빠졌을 때 하필 타이밍이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빠져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차익실현을 불렀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차익실현이 명분이 되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던 발언이 뭐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의 고용시장과 물가 상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할 거다. 그렇지만 테이퍼링은 금리 상승 이전에 실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원래 금리 인상이 테이퍼링이 아니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미국 국채를 막 사들여주고 있잖아요. 사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그만 삼아는 그거 자체가 테이퍼링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 매입을 먼저 0으로 줄이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보다 먼저 나옵니다. 오늘 우리나라 동결했잖아요. 이게 순서가 미국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고 제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줄이기만 한 다음에 제로가 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그 뒤에 쫓아가면서 올려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당분간에 미국의 채권 매입 규모가 좀 줄어든다 차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차익 실현 장세가 나타났고 오늘 우리나라는 차익장이 나온다고 하기에는 딱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미국은 기술주들이 계속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계속 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도 고가를 경신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갱신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장세가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목별로 이제 다 종목들이 다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하는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좀 불러오고 있는 배터리나 제약주들은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52주 저가에서 더 가까운 종목들도 많고 배터리는 거의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도 찾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인데 지금 좋은 회사가 많고 오늘 카카오 많이 올라가니까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가성비를 많이 따져보라는 게 내가 이 회사를 사는 게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가성비가 사실 보면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수치는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저것을 했을 때 같은 돈을 지불하고 같은 시간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라고 한 번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가성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SK이노베이션도 정말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게 조금만 회복돼도 수익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겠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것들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대부분의 배경은 다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방법들이 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차익실현 장세에서 차익실현 나올 매물도 적고요. 반등 나왔을 때 반등 흐름도 세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무엇인가 매수할 때 가성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 아니라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분석 드렸고 역시 종목들의 저평가,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형지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재미가 없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0.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346종목 지금 코스피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485종목 거의 뭐 한 30%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좀 팔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를 보니까 시장은 좋은 것 같은 내 종목만 왜 팔아간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 시장이 좀 그런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카카오겠죠. 시차총의 큰 종목이 시장을 좀 땡겨주는 면이 있고 그쪽으로 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오히려 다른 쪽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을 때 카카오가 쌀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이 좀 빠지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한 부분은 올라가지만 빠진 종목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남양 위험 얘기를 많이 방송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예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과 있다 없다 이 기준이 우리가 통상은 이제 인체에 있는 코로나 바에 있어서 사멸 여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포 단위 시원관에 있는 그 세포에 불가리스 같은 성분을 부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사람 신체가 아니라 뭐 세포 단위로 있는 데에다가 락스를 부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빨간 약을 부어도 효과가 있겠죠. 그런 이제 단위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 소진치를 크게 보셨겠죠. 윗꼬리에 만약에 무리신 분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30% 이틀 만에 보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도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을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전문가 혹은 어떤 뉴스들이 신뢰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종목 진단한 것들 한번 나중에 놓고 봐보시고 종목 추천했던 거 순위를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들, 어떤 뉴스들이 신뢰도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과정들 없이 쉽게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송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노력 정도 품은 종목도 드려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되지 주식에서 남의 돈 쉽게 버는 건 없다는 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는 말씀도 아웃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일부 종목에만 매기가 쏠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실 때보다도 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라는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 분석 잘 들어보시고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말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 고수의 픽 퀴즈를 골라오셨는데요. 이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드릴 예정인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퀴즈 그리고 정답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7번 B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B로 시작하는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오늘 종목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3천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3천 원 후반대고 최근 들어서는 4천 원 잠깐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3천 후반 한 3천 8,9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브랜드인데 하나의 브랜드인데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꼭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백화점에 특정 충수에 가면은 항상 거의 모든 백화점에 들어가 있을 만큼 되게 백화점 유통에 신경이 많이 쓰여 있고 실제로 로드샵보다는 백화점을 통해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 지금 이렇게 비로 시작하는 게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또 이렇게 같은 브랜드로 백화점에 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목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힌트니까 잘 참고하셔서 마저 힌트 듣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꼭 있는 브랜드라고 하니까 정말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분이 송중기시고 오른쪽 분이 현민이십니다. 오늘 좌송중 우현빈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비만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가운데 도원 앵커님 애칭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써주시는데 여신 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카톡 쪽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방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모시는 시종 입장이죠. 시종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B로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써주시는 게 다 비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비덴트보다는 이 회사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비덴트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어느 시선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식시장을 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정보에 의해서 시선이 쏠려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예전에는 구, 남형, 염직 그리고 여성용 네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성용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직접 선물하실 때는 사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국내 최대 여성 란젤이 전문 기업이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기업이고 예전에는 앞에 남형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떨어지고 세 글자만 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워낙 비덴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름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옛날에 저희 때 가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동원 앵커님이 마치 나는 모르는데라는 표정으로 벌써 난 모르는데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옛날에 하늘땅 별당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 가수 두 글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늘땅 별당이라고 네가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그 힘든 다이어트도 참아봤는데 아실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그룹 두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단일화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분 정치 참아주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단일화에서 이기지 못했던 그 후보님의 성을 써주시면 오늘 세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두 글자가 요즘에도 가수가 있으시거든요. 아세요? 제가 아까 오지기 전에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역시 또 똑같은 가수에서 휴대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요즘 또 20대 분들이라면 또 아실 수 있는 여자분 가수가 있고 또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는 혼선 그룹인가요? 아닙니다. 여자 두 분으로...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시는데... 진짜 몰랐어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나리 저리가 뭐 이런... 수익나리 뭐 이런 느낌으로 거의 디센스급의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세대 때는 이제 환할 땀, 별 땀 이런 노래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쌍둥이 여자 그룹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글자는 철수 형님의 성 딱 넣으시면 된다. 철수 형님의 성 다들 아시죠?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한 글자 한 글자 충실하게 또 열심히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제 다섯 분 뽑아서 여러 가지 사연들도 읽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 번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위아 매수가 8만 4천 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7만 7천 6백 원 선 최근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 요즘 추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지고 수익을 낼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 폭을 줄이고 싶은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현대위아 워낙 좋은 종목이고 지금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박스권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바닥을 잡힌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아예 신규 접근은 바닥 종목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지만 옆으로 누워버리면 어디까지 누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누울 때 사는 게 아니고 누웠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보다 좀 더 비싼 값을 사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예 장투로 가져가시겠다고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횡보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한 8만 원대, 8만 5천 원 이상 되는 가격 8만 5천 원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사시는 것도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르다. 그래서 추매 가능하지만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가격 전략은 좀 다르게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54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스택 매수가 1만 7백 원, 비중 20%인데요. 작년 3월 이전에 매수한 건데 너무 힘듭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3월 이전에 1년 넘게 보유하셨는데 오늘은 7,61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추세를 좀 돌렸다고 판단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좀 생긴다. 이 종목이 이 가격이면 진짜 싸지. 이렇게 느꼈을 때 또는 추세가 좀 돌아갔을 때 이 두 가지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추세가 돌아갔을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추세가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아니고 싼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거죠. 확인을 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이 8,200원, 8,3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고 진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전저점이겠죠. 전저점일 겁니다. 그 가격이 6,000원인데 사실 6,000원까지 빠지면 지금 당장 시청자님께서 타격이 크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 가격이다라고 하지만 그 가격을 실질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 한 6,300원, 400원에서는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 설명을 안 드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 지금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맞춰져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요즘에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단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계속 갈 길 가져와야 이제 이렇게 좀 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후발적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아직 업종이 지금 당장 튄다. 디스플레이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지금 당장 간다 정도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실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거나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이 확인되는 한 8,200원 정도에서는 그때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전환되거나 8,200원에서 8,300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시라는 의견 제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9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택 매수가 2만 1,700원, 비중 50%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계속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랐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확진자들이 늘면서 4차 대유행이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간이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가지고 노래방부터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젠부터 수젠택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너무 많이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자리는 이미 예전에 6만 원대 이런 물려계시는 분들, 5만 원대 물려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흐름이 나오고 거래안도 좀 붙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눌림목 주고 한 1만 8000원 때까지 눌림목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수젠택뿐만 아니라 시젠도 한 번 올라왔다가 지금 상단, 소위 말하는 장기 매몰대에서 밀려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 조정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거리 두기를 증가시키고 하고 있지만 강화한다고 해도 지금은 사실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를 엮여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하셨다가 1만 8000원대 질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반등 시에 한 번 돌파 여부를 좀 보시는 게 한 2만 5천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2만 5천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만 7,500원으로 자꾸 대응하시되 안 좋은 거는 비중이 50%입니다.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의 비중 50%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비중은 빠르게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기 때 관련 주 정책 모멘텀으로 반등 가능성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1만 8천원이 지지가 되면 한 2만 5천원까지 상승 가능하지만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6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3만 6천6백원, 비중 20%입니다.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손절가도 부탁드릴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3천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오늘 시황 때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보면 그래도 그거랑 좀 가까운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앞으로 만드는 약이 어떻고 이런 것들보다 지난번에 증시가 3,150 코스닥 같은 경우 1000포인트 달성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만 원이에요. 같은 코스닥 1000지수에서 지금 특히 지금이 더 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가 그때보다 가격이 싸요. 그런데 뭔가 악재가 있거나 추세가 무너졌거나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12선 정도에서 적당히 지지가 나오는 부근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저점도 높여지고 이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아직 차익실현을 받을 만한 구간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딱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카카오를 한번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샀을 때 손실보다는 수익에 더 승률이 높은 구간에 있을 건 제가 보다는 카카오가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것 같거든요. 둘 다 어차피 작년부터 올 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인 건 똑같고요. 카카오는 안 늘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눌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눌린 것도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고 장기 입행사는 잘 있고 추세 역시도 그냥 지난번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크게 이탈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굉장히 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망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다른 것보다 그래도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매수 잘하셨고 손절가는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구간 한 11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나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만 12만 원, 11만 원 두 번을 나눠서 진행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 정도만 11만 원과 12만 원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을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 번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그 현비만이 너무 내리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히트 들어볼게요. 저랑 현빈 씨랑 친구죠. 원래 같은 나이기 때문에 같은 거, 그거 하나라도 같은 게 있어야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세윤이라고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저랑 동갑인데. 정말요? 반갑네요, 뭔가. 다 친구인데 격이 좀 다르죠. 그렇고 오늘 종목은 B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너스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너스랑 이 친구는 다릅니다. 서로 거의 같은 친구 레벨이죠. 같은 매장들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그런 종목인데 비너스 같은 경우는 신형 압고르라는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되고 오늘 B로 시작한 다른, 비너스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B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인데 뒤에 있는 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빈을 현비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만과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오늘 종목이고 오늘 정말 정답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연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시는 과목들, 또 이 종목에서 지금 이 종목도 물려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많이 써서 보내드리지만 저희가 참조해서 여러분들께 구조대를 보내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니까 많은 사연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너스 할 때부터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보면 좀 긴 거는 실수를 안 하시는데 세 가지 글자일 때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비롯을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죠? 정답,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 가지 사연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휴니드 매수가 9,100원, 비중 15%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8,63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손절도 어느 정도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봐야 되는데 휴니드가 최근에 올라온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손절해야 되는가 판단을 하기 전에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찾으려면 이게 왜 올라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휴니드가 최근에 올라왔을 때 뉴스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북한에서 동해상에 뭔가 쐈을 때 올라갔는데 방위선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산주로 올라가게 됐고 방산주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국방 관련돼서 악재가 나와야 오히려 이제 지금에서 상승 추세를 더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뉴스가 좀 부재한다 싶으면 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한 8,3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휴니드가 드론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슈밖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손절하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단기 상승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매도를 짧게 진행하시고요. 그래도 뭔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되게 수상한 게 뭔가 이렇게 흐름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잘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요한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휴니드도 마찬가지고요. 휴니드와 빅텍이 움직였던 빅텍도 앞서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텍도 보면 뭔가 되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횡보를 잘해주고 있으면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빅텍이 움직일 때 휴니드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튈 만한 이슈 꼭 북한 관련된 이슈가 아니어도 뭔가 한 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뉴스가 나오면요. 일단은 저는 한 9,400원, 9,500원에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슈 안 나오게 되면 최소한 진짜 7,800원, 8,1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절가 한 8,100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이슈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9,400원에서 9,50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EM코리아 매수가 6,610원, 비중 20%인데요. 떨어져서 움직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오늘은 5,24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회사가 직접 하는 업보다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소에너지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소차 관련주도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고 최근에 수소에너지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을 때 사셨을 텐데 6,600원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구점에서는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더 가거나 슈팅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전구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좋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실적적인 측면에서 적자 폭이 커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저는 안 좋은 종목들은 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영업이 계속 적자인데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최근에도 유로수 같은 경우들도 보셔서 아겠지만 만약에 현 구간에서 무너져 내리면 재무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시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5,200원이니까 손절가 짧게 5,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5,000원이 안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반등할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역시 짧게 6,500원 정도 잡고 짧게 짧게 대행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손절가와 목표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 달 안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짧게 짧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5,000원 목표가 6,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88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매수가 9,980원 비중 30%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울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최근에는 현재가 6,000원 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비중도 적지가 않아요. 비중도 적지가 않고. 이게 사실 맞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 종목이랑 끝판을 지어야죠. 내가 이 종목을 수익을 볼 건지 아니면 손절을 칠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둘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마냥 묻어두기에는 비중이 적지가 않으셔요. 비중이 적지가 않으셔가지고 비중 30% 중에 한 12% 정도 지금 완전 쌤으로 날아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삼성제약에다가 한 300만 원을 넣었었어요. 3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대략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로 내려왔을 텐데 지금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해본다고 하면 다시 300만 원으로 채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보면 추가 매수 의견인데 대신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원래 매수했던 금액 있죠. 주식수 말고 그 금액을 다시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금액 상통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크게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삼박자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인 젠백스에서도 요즘에 좀 그나마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 삼성제약이 나름 끼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었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과를 처음 매수과까지 회복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을 좀 과감하게 줄여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자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시도해보시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추가 매수하고 방치해두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만약에 다시 5,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전보다 더 큰 손실이 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삼박자가 맞춰지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건데 거기 저점을 깨게 되면 그 삼박자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빨간 선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4,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손 놓게 되어버립니다. 주식에 손 놓게 되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대응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내가 지금 삼성제약에서 마이너스 평가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셨다가 손절가는 5,500원, 반등 나왔을 때 7,800원에서 8,500원 정도에서부터 매도해가지고 손실을 좀 줄여보시는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손실가 5,500원은 꼭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반등 나왔을 경우에는 7,800원에서 8,5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실 최대한 줄여주시면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6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MH 매수가 12,120원에 비중 10%입니다. 처음 사고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10%가 됐어요. 홀딩해도 될까요? 맥 좀 짚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1,350원으로 아직 그렇게 손실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 않으신 것 같은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물타기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정말 소비중을 여러 번 나눠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매수 이유도 없고 매도 이유도 없습니다. 매수할 때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시고 보유를 하는 보유 이유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이슈도 없고 그냥 샀다가 물리면 물타고. 이런 점을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도 잘 타야 됩니다. 물타기가 신규 매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타기다는 순간부터 빠져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물타기를 자주 하시는 매매는 좀 지양하라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이 종목은 경험권 분쟁 뉴스부터 무상증자 2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뉴스를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만원대가 만원에서 만 500원 정도 자리가 전에 61선 인근이 깨지지 않는다면 형 구간에서 한 번 지지받고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순절가 만원 잡으시고 만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에 한 14,000원대 후반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형 구간은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순절가는 잘 지키시고 앞으로는 물타기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절가 만원 목표가는 14,000원 후반대 정도로 드렸고요. 보유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비비안이고요.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도 10초가 잡아왔습니다. 3,905원 잡아왔고 목표가 5,100원, 순절가 3,2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이 종목이 예전에도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애국 테마라로 해서 한 번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남명비비안 시절에. 지금 일본에서 방사선 물질들을 해양으로 배출할 때 한 번 정도 반일 감정이 올라오면서 지금 많이 빨랐다가 또 지지가 잡혀진 구간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 가능한 영역이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종목이니까 아주 소비 중만 한 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비비안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좀 소비 중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문자를 한 번 읽어볼게요. 6, 7, 4, 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비비안 리가 아니고 비비안. 주식 1년 차가 되어 보니까 이형지 전문가님 말씀대로 주식은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딱딱하지 않은 방송 즐겁게 봅니다라는 칭찬 문자를 보내주셨죠. 저희가 딱딱하지 않죠, 그렇죠? 제일 제가 좋아하는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추익 욕심은 당연한 거고 저도 웃음 욕심이 많습니다.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입과 웃음을 모두 잡아드리는 방송입니다. 다음은 3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충실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인핏이 당당한 아웃핏을 만든다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그렇죠? 인핏을 아웃핏으로 한다는 게 슈퍼맨같이 그런 건가요? 제가 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둥글게 하면 몸이 둥글거진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슈퍼맨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596번님께서는 이영주 전문가님 하트 보내주시고 저도 하늘 땅, 별 땅 안다. 공감하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워낙 유명했던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요즘 좀 힘드니까 옛날 노래나 옛날 영화들 같은 걸 많이 회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 보시면서 그런 좋았던 기억들, 옛날 기억들도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웃음을 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저는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8232번님께서는 엄마랑 저랑 두 분 다 팬인데 저는 현비만님, 엄마는 송중기 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신가 보네요. 네, 한 마디씩 해주세요. 원래는 반대거든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날씬한 김성현 전문가님을 좋아하고 어머님들이 저는 뭘 줘도 잘 먹게 생겼다, 듬직하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데 어머님이 되게 영하시고 보는 눈이 확실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좋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 문자, 그리고 방송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칭찬들 많이 와서 저희도 너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더 즐거운 방송, 그리고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만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답자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모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델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3,18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석 달 만에 장중 3,200선을 뚫어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저항을 받으면서 3,190선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현재 0.3% 오르면서 3,19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해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22거래일제 파는 모습인데요. 그 빈자리를 개인과 외국인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3,7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개인이 2,1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300억 원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간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올라온 만큼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형주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중소형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현재 그래도 보악권까지 올라왔네요. 0.1% 내리면서 1,01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량 많습니다. 어제와 반대되는 수급의 공수교대가 일어난 모습인데요. 개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882억 원, 그 뒤로 기관도 27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LG입니다. LG의 주가가 다음 달로 예정된 인적 분할을 앞두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LG는 주주총회를 열고요.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 웍스, 그리고 LG MMA 등 4개의 자회사를 분리해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이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애플카 협력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힘 강하고요. LG에도 거래대금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네 번째로 많이 담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7% 오르면서 10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 좋은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이 발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이날 나스닥의 3자 상장하면서 급등했던 코인베이스도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는 재료가 소진이 됐고 그간 너무 고점이었던 만큼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비덴트는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6% 하락하고 있고요. 위지트는 외국인이 차익실현하면서 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죠.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너무 고점에서 거래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정유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유가는 3월 17일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9% 오르면서 배럴당 63달러 15센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글로벌 원유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점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힘 좋습니다. 한국 석유 간단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면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10대 1 액면 분할을 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18,9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